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저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업 트레이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관련된 책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책 나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많이 빠졌죠 한 30% 넘게 빠졌다가 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는데 다시 또 최근 한 주 동안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이게 재미난 게 반도체가 굉장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아서 반도체가 가면 2차전지가 좀 부진한 면이 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도 같이 부진해요 반도체도 같이 부진하고 2차전지가 아무래도 조금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자 종가 6월 22일자 종가로 제가 수익률표로 가져왔는데요 이 수익률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16.5% 1월 연초 대비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30.5% 상승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역시나 견주한 이유는 코스닥의 상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절반 이상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 MDD 값은 고점 대비 얼마나 현재 주가가 하락했는지인데요 MDD 코스피는 21%, 21.8% 하락했고 코스닥은 역시 하락률도 덜 빠졌습니다 17.5% 하락했습니다 2차전지는 밸류체인별로 나눠서 수익률을 계산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47개사 평균은 62% 47개사 평균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0%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62%까지 22%가 수익률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균 MDD 값은 전반적으로 30%대가 다 넘었는데 이것도 지금 평균적으로 한 33% 정도 MDD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원자재, 배터리 셀, 양극재, 음극재, 도전재, 첨가재 이렇게 하나 묻고 장비, 전액, 분리막 이렇게 하면 이 밸류체인별로 상당히 수익률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원자재가 역시 압도적인데요 원자재는 에코프로 종목 하나가 593% 수익을 내면서 역시 에코프로 종목 하나가 종목 전체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원자재 따는 평균 고점 대비해서는 21%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는 평균 고점 대비로는 양극재 다음으로 가장 덜 빠졌고요 그러니까 원자재하고 양극재가 가장 지수가 빠질 때 그리고 2차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빠질 때 가장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배터리 셀은 고점 대비해서 23% 빠졌고요 반면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배터리 셀은 지난 1월 대비해서 20.3% 정도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만큼 양극재나 음극재, 원자재나 장비보다는 훨씬 위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역시나 배터리 셀 1등 기업 LGN 소리 배터리 셀 평균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2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고점 대비 빠진 것도 가장 덜 빠졌습니다 9.5% 하락해서 굉장히 견주한 수익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원자재단에서도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회복되면서 역시나 1월 2일 종가 대비 593%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모든 밸류체인 업종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도 최근에 고점에서 30%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고점 대비 7% 정도 빠진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배터리의 밸류체인 중에 가장 덜 빠졌습니다 최근 주가로만 보면요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7% 빠졌고요 양극재는 전체 평균 수익률은 127%로 기록했고 약 고점 대비로는 20% 빠졌는데 양극재가 평균 값으로는 가장 덜 빠졌습니다 20% 정도 빠졌는데 표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표에 코스모 신소재가 1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캡파나 매출이나 영업이 증가율 1등이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코스모 신소재 1등이라고 말하는 거는 수익률 측면만 말씀드리는 것만 수익률 측면만 코스모 신소재가 300%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압도적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1등을 기록했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나 MDD값이라고 하죠 고점 대비 빠진 게 가장 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3%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응극재단에서는 역시나 나노 신소재가 평균 수익률 63%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지만 수익률은 좋았지만 고점 대비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4%가 빠졌고요 반면에 대주전자재료는 여전히 고점 대비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지만 대주전자재료는 1월달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대주전자재료가 고점 대비는 가장 덜 빠졌습니다 20%대 빠지면서 이 응극재, 도전재, 첨가재단에서는 나노 신소재가 최근에는 가장 부진했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는 가장 선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전체 평균 수익률은 47%를 나타냈고요 고점 대비로는 35%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액담으로 가장 고점 대비 평균 MDD값이 많이 빠져서 장비도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근데 반면에 장비주의 1등주죠 윤석 FNC가 1등주라는 개념은요 윤석 FNC가 매출이나 이익이나 캐파가 1등이라는 게 또 아닙니다 코스모 신소재랑 동일하게 단순하게 수익률 측면에서만 윤석 FNC가 1등이라는 거고요 윤석 FNC 어제 종가 대비해서 331% 엄청난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장비주 중에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고 평균 MDD값도 12.5%밖에 안 빠지면서 역시나 원자재단에서는 1등 기업 그 다음에 배터리 셀단에서도 역시나 1등 기업 LG앤솔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도 1등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인데 양극재는 가장 많이 빠진 게 고점 대비 32% 정도 빠진 LG화학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역시나 1등 기업인 윤석 FNC가 고점 대비 12% 빠지면서 다른 장비주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거면 배터리 셀 중에 1등 기업 그 다음에 원자재단의 1등 기업 양극재단의 1등 기업 장비단의 1등 기업을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밑에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강하게 지지가 된다는 점에서 1등주 투자하자는 게 이 표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만 양극재는 워낙 5대 천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5대 천황 중에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LG화학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생산 캐파 61만 톤에 대해서 전혀 변동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역시나 북미 쪽에 캐나다 퀘벡 쪽에 양극재 3만 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포스코 퓨처엠은 93조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위 말하는 수주가 실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이 가시율 그러니까 계약 이행률이라고 하죠 계약 이행률이 80%가 넘어가는 가장 좀 압도적인 수주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최근에 기대하는 부분은 포스코 퓨처엠도 차세대의 하이 망간 5만 톤 그 다음에 LFP 3만 톤 등 기존 하이니케 양극재 외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처음으로 어제 LG화학이랑 3,300억 넘는 계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이게 장기적으로는 2020 한 6년까지 한 2조 4천억까지 계약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모델은 역시나 NCM811 모델입니다 그래서 NCM811이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데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메인스트림에 진출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그 ESS 에너지 저장장치용으로 많이 양극재를 납품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1,500억 정도 신규 투자를 2,500억까지 늘리고 계약 기간도 1년을 더 연장하면서 코스모 신소재도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이 모회사 코스모 화학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스모 신소재도 수직 계열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 리튬 광산 개발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NF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테슬라 3조 8천억 수주 이후에 지금 수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주력 모델이 그 NCM 811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NCM 9반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양극재 쪽으로 하고 있고 LNF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가 정기적으로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스팟성, 단발성으로 수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약간의 공백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삼성 SDI랑 SK온 수주가 나오니로 수주 공백기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LNF랑 다르게 NCM 811 가장 잘 팔리는 제품군의 모델이 잘 돼 있고 NCM 811과 NCA 모델이 잘 돼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LG 앤솔 쪽으로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LNF는 다만 이제 테슬라발 직접 자동차 완성차 업체로 직접 납품이 나온 만큼 다른 여타 북미 고객사들로 직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LNF는 최근에 교환사체 2B라고 하죠 교환사체 5천억을 발행해서 그걸로 좀 시설 투자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LNF도 2027년 기준으로 43만 톤에서 지금 46에서 48만 톤까지 케파 증설을 늘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단에서 보시면 이제 LG 앤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발 4680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수유를 잡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 외에도 LG 앤솔 같은 경우도 혼다 합작 혼다 합작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혼다가 자국의 이 파나소닉이라는 배터리 셀 업체를 쓰지 않고 LG 앤솔을 쓴다는 측면에서 LG 앤솔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앤솔도 지금 북미에서는 워낙 케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서 유럽은 약간 선별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G 앤솔이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다소 조금 줄더라도 전략적인 차원이니까 그건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GM하고 4조 그 계약 맺은 게 본격적으로 이제 인디에나 주에서 삽을 뜨면서 이제 2026년부터 배터리 셀이 완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30기가와트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양극재 수출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이 감소를 했어요 원래는 보통 한 자릿수 정도 감소하는 수준인데 12% 전월 대비 감소해서 감소율 그 다음에 증가율 증가폭 감소폭 이거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출액은 12% 감소를 했고요 전월 대비 수출량은 7%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출량 수출액 모두 중요하고요 수출 단가도 중요합니다 수출 단가는 6%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49.6불 그러니까 제가 50불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49.6불 엄청나게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출 단가가 계속 하락한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4월 달 5월 달 누적으로는 양극재 수출액이 3.3조 그러니까 3조 3천억으로 4월 달 5월 달 누적이 2월 달 3월 달 누적보다 훨씬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구 지역 대구는 어디죠? LNF의 공장이 있죠 LNF만 완성차 업체랑 판가 계약을 바꾸면서 판가 계약 변동 계약 구조의 변동이 생기면서 판가가 LNF는 오히려 올라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탄산 리튬 가격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5월 달 바닥 대비 여전히 100%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넘게 상승했는데 그게 국내 수산화 리튬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탄산 리튬 가격이 100% 오른 거는 국내 수산화 리튬 수입 가격에 2개월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국내 수산화 리튬 수입 가격이 지금 5월 달에 100% 오른 게 7월 달에 반영이 되고요 그게 양극제 수출 가격에 또 반영이 되려면 수산화 리튬 수입한 가격에서 다시 2개월 뒤에 양극제 수출 가격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5월 달에 100% 오른 거는 정확하게는 9월 달에 양극제 수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탄산 리튬이 100% 올랐는데 당연히 탄산 리튬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 가격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양극제 가격은 정말 빠르면 8월 달에서 9월 달 정도면 양극제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른 가격의 반등세가 나오고 하반기에 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양극제 판가를 받으면 하반기에 양극제 업체들 5대 천황의 실적이 대폭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제 업체들 외에도 지금 실리콘 음극제 분리막 리튬염 예를 들어 리튬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kg당 15,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5월 달 들어서 kg당 3만원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튬염을 원자재로 쓰는 소위 말하는 전액 업체나 첨가제 업체들은 당연히 원가 구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업체들 첨가제 업체들 전액 업체하면 엔캠 첨가제 업체하면 첨보 이런 회사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하반기에는 양극제 외에는 실리콘 음극제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제는 기존에 지금 적용차종이 한 2종에서 3종 밖에 없었는데 4종에서 7종에서 최대 8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리콘 음극제가 기존에 포르쉐 외에 GM, 포드, 현대기아차, 볼보, 차세대 BMW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제 가격이 하반기에 정상화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외부 요인 중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양극제에 너무 주목됐던 밸류체인이 실리콘 음극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에 이런 업체들 첨가제 업체들 이런 회사들한테도 하반기에는 조금 그 실적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